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올 들어 세종시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종시가 지난달 관내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인 2016년 12월보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24.6%, 분양권 거래는 28.5% 줄었습니다. 또 주택가격 동향에서는 전세와 월세 모두 하락세로 전환되며 0.03%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컸지만 매매가는 0.08%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상승세가 높았습니다.